안면은 어머니 아니면 내가 다시는 못해 네 세큐리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연습을 쏟아 와 대단히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있다 오늘 후회는 1년 후에 본다는 말 자체도 이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대단히 모르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떡하지? 앉을게요 네 중간에 코비할 뻔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안해서 정말 제가 제니님들의 에너지를 여기서 버티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반대효과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근데 퀸즈 앤 킹즈 제가 그래도 가까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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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reviewed 저는 이 어떤